안녕하세요. 26세 여자입니다. 최근 요통같은 허리 통증으로 집 근처 병원을 찾았었는데요. 엑스레이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함에도 허리에 뻐근함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려 합니다. 다리절임 증상은 없고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있고 주로 허리 아래쪽이 딱딱하고 뻐근함을 많이 느낍니다. 통증 클리닉에서 근육주사를 맞았었는데 통증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뻐근함이 남아있습니다. 증상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 의심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두 달간 지속되는 허리 통증과 뻐근함이라면 만성통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요추 주변의 근육의 경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의심되며 근막, 동통, 증후군 등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육주사로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느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우선 권해드립니다. 뭉쳐져 있는 근육이 풀리고 체형의 정렬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바른 자세와 운동을 병행한다면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손상에 대한 확인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